안녕하세요 문화장조입니다. 착수 7. 산출물 리스트 작성 플랫폼에 관련된 모든 문서들이 산출물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문서 작업을 하다보면 작업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프로젝터 리딩하는 PL이 별도로 문서를 취합하고 관리 리딩합니다. 시작부터 완료까지 많은 문서가 나옵니다. 그것에 관련된 산출물은 각 개발, 기획, 디자인, 퍼블리셔 각각의 파트에서 산출물이 작성되게 됩니다. 그것을 잘 취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회사 내규, 고객사 원하는 형태가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구요. 일반적으로는 개발사의 포맷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작성을 하고 나중에 일괄로 다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